SK바이오사이언스 1분기 실적이 공시가 됐는데요. 시장이 약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시장이 생각했던 기대치를 미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238억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줄어든 수준이고요. 매출액은 871억 원이었는데 역시 같은 기간에서 22%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시장에서도 약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서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죠. 사실 아스트라제네카가 정부랑 계약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SK바이오사이언스와도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만 생산하는 것이었고 올해부터는 위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생산하지 않은 그만큼 빠졌고 그 대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전략이었는데 노바백스 백신을 사실 지난 2월부터 생산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장 유통이 안 됐습니다. 생산만 해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이 다 넘어갔는데 이 노바백스 유통을 맡은 업체가 노바백스가 아니라 또 다른 업체가 있었다고 해요. 현재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딜레이 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서 실적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영업실적이 그러면 시장에서도 진권사 같은 데서 애널리스트가 아무래도 목표가 같은 걸로 하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안 좋은데 그럼 언제부터 터너라운드 가능성이 있나요? 네, 뭐 그 이슈가 유통 이슈가 4월 지난달부터 해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바백스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는 2분기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1분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이 2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2분기에 일단 노바백스 관련된 건 해소가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사실 시장에서는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백신이 있잖아요.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GBP510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스카이코비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이것도 상용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미 선구매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MRN,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이렇게 굉장히 저온에서 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백신은 사실 상온에서도 유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소득 국가에는 이게 좀 팔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여기 실적이 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CDMO 물론 신약 개발도 하지만 CDMO의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MRNA도 뭐든지 간에 이제 또 추가 계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계약들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트리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이경수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